안녕하세요. 트와이스의 쭈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제 피부의 비밀 아이템 투마루의 모이스처 펌프 크림입니다.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지만 솔직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 2리터를 챙겨 마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입모펌 위를 바르면 매일매일 1리터씩 물을 마시는 것처럼 촉촉한 피부를 가꿔줘요. 하루 종일 촉촉한 수분 펌프 작동시키기 머펌이와 함께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의 쭈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제 피부의 비밀 아이템 투마루의 모이스처 펌프 크림입니다.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지만 솔직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 2리터를 챙겨 마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머펌 위를 바르면 매일매일 1리터씩 물을 마시는 것처럼 촉촉한 피부를 가꿔줘요. 하루 종일 촉촉한 수분 펌프 작동시키기 머펌이와 함께하세요.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